존경하는 울산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 8대 울산광역시의회 비례대표에 당선된 국민의힘 권순용입니다. 먼저 이번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을 지지해 주신 시민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자만하지 않고 겸손하게 낮은 위치에서 시민들께서 만들어주신 자격으로 울산시와 울산시민들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잘하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저에게 시민들께서 기회를 주신 건 새로운 울산의 미래를 위해 변화를 희망하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의힘 청년대표로 출마했던 만큼 저는 최우선적으로 2030 청년들이 울산을 떠나가지 않도록 실질적으로 힘이 되는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데 의정활동을 집중하겠습니다. 그리고 한창 열심히 일하며 힘든 여건에서 아이들을 키우고 있는 40대들과도 소통하며 그들의 어려움을 함께 고민하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울산의 정주 여건을 개선해 누구나 살고 싶은 울산을 만드는 데 온 힘을 다하겠습니다. 초심을 잊지 않고 현실에 안주하지 않으며 시민들과 소통하고 혁신 또 혁신하는 시의원이 되겠습니다. 항상 지켜봐주시고 격려해주시고 또한 쓴소리도 아끼지 말아주십시오. 울산을 새롭게 시민을 신나게 선거기간 외쳤던 그 마음 그대로 울산 시민들의 삶이 신이 날 수 있도록 항상 노력하는 울산 시민들과 함께하는 청년시의원 권순용이 되겠습니다. 울산 시민 여러분, 울산의 청년 여러분, 살기 좋은 울산, 청년들이 돌아오는 울산 함께 만들고 싶습니다. 국민의 힘과 함께 다시 도약하는 울산을 함께 만들어갑시다. 감사합니다.